한 팀이 오래 있다가 또 처음으로 팀을 옮기게 됐는데 꼭 신인된 기분인 것 같습니다. 외롭게도 잘 적응해서 입에 끼치지 않고 팀이랑 잘 종화돼서 좋은 시즌으로 마무리했으면 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키움에 입단하게 된 정찬원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래 있던 팀을 떠나서 이렇게 세 팀에 적응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기대되고 설레고 또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기도 하고 잘 적응해서 팀에 민폐 끼치지 않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병호 형 같은 경우 LG 시절에도 같이 있었고 또 용규 형도 히어로주로 오래 모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연차가 있다 보니 지나가면서 많이 얼굴도 보고 하면서 인사도 했던 것 같아요. 크게 낯설거나 부담스럽다 이런 것도 없고 잘 적응할 것 같습니다. 경기수 보니까 한 64경기 정도 남았더라고요. 그 경기 잘 치러서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좋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테고 좋은 모습과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챙기는 그런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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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